아 여기는 평창입니다. 평창군청인데요. 여기는 지금 해가 쨍쨍 나고 있는데 대관령에는 눈이 온다고 합니다. 대관령으로 제설 작업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 폭설이 시작됐습니다. 지금부터 제설 작업하러 갑니다. 제설 작업하러 갑니다.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는 대괄영면 수하리 안반대기 길입니다. 눈이 이렇게 오는데 화물철 끄고 여기로 올라가겠다고 저러고 있습니다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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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에 꼬동자가 또 한 대예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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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미 미끄러져 길을 막고 있네요. 이거 어떡하죠? 큰일났습니다 학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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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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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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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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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